한가위를 맞아 9일 저녁 대청공원에서 노약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초승달 음악의 밤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지역주민 등 천여명의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색소폰 공연과 고전 무용, 포크기타와 우클렐레 연주, 벨리 댄스 공연 등이 펼쳐져 선선한 가을 밤을 흠겹게 보냈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지역문화예술단체 초승달은 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2015년 3회에 걸쳐 찾아가는 예술공연 마당을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